지난 7월 구독자 40만 명을 달성한 btn 유튜브가 어제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종교방송 최초 50만 명 돌파해 스님과 제과자 등 각계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btn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안전하게 실정할 수 있는 송년특집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 비전을 선보이는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정청래 의원 출당을 비롯해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가 내년 1월 하순경에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 불자들이 결집할 범불교도 대회는 2월 하순으로 예정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기획전 7 아시아를 칠하다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아시아에서만 자생하던 온나무를 이용한 고급 칠공예품으로 융성했던 당시 불교 문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자비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 법주사 서울분원인 성관사가 지역민들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월 구독자 40만 명을 달성한 BTN 유튜브가 어제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구독자 수 확대로 이어졌는데요. 종교방송 최초 50만 명 돌파해 스님과 제과자 등 각계에서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불교TV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종교방송 최초로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40만 명을 달성했던 지난 7월에 이어 5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현재까지 업로드한 동영상만 1만 4천8백여 개 총 누적 조회수는 2억 천만 회에 달합니다. 기존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광우, 혜민, 법륜, 자연스님 콘텐츠 외에도 보일스님의 AI와 붙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등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구독자 수 확장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조직 개편 이후 콘텐츠 업로드 고도화를 비롯해 통계 분석 시스템 정비 등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한 운영 방법을 도입한 것이 이번 성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평소 BTN 유튜브를 관심 있게 지켜본 불교계 지도자들은 구독자 50만 명 돌파를 축하하며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포교 미디어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50만 명 돌파는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방송 최초라고 하니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BTN 불교TV가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TV는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23일 특별생방송 BTN 야단법석을 오후 2시부터 방송합니다. 또 일주일간 특별 이벤트를 통해 LED 관세음보살상과 문화상품권 등의 상품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진행합니다. 구본일 대표이사는 불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가장 잘 맞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100만 구독자를 넘어 세계 속에 한국 불교를 알리는데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재미있는 유튜브 콘텐츠들 다양한 영상들도 앞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대학생 불자들 그리고 BTN 불교TV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식 채널 개설 이후 뉴스와 라디오 등 독립 채널을 확장하며 꾸준히 성장해온 BTN 유튜브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포교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021년의 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연말에 뭘 할지 고민이시라면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준비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하시는 건 어떨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다양한 송년 특집 프로그램을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강화된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연말 모임도 녹록치 않은 요즘. BTN 불교TV가 시청자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을 위해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3일 오후 2시 특별생방송 2021 BTN 야단법석은 한 해 동안 BTN을 빛낸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함께 새로운 신행 문화를 선도한 BTN의 2021년 활동을 되돌아 봅니다. 특히 동훈, 자현, 진명스님, 선우용녀, 김중현, 양지원 등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들과 국악인 김영임 씨 등이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22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그냥 여기서 놀다 가자 도심선방 가야산 선원은 효담스님을 선원장으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가야산 선원의 원력과 비전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총지종 창종 50년, 밀엄정토의 서원을 세우다에선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 이념으로 마음의 실상을 찾기 위해 수행에 초점을 맞춰 발전해온 총지종의 50년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제12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항연 특집다큐에서는 지난 10월 코로나19로 힘든 불자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복령사에서 마련한 제12회 사찰음식 대항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선사합니다. 특집다큐, 예천, 그곳의 가면을 통해 천년고찰 용문사를 비롯해 명봉사, 보문사 등 예천군 불교문화유산과 회룡포, 석송령, 초관정 등 여러 관광지의 사계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영천 은혜사 계산 1212주년을 맞아 계산조 해철국사의 창건정신을 되새기고 지역민에게 문화회장을 선물한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의 이모점모를 담은 다큐는 오는 27일 낮 1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30일 저녁 11시 15분 방송되는 제주의 소리 범음, 범패를 찾아는 낭만과 험난한 역사를 동시에 지닌 제주도의 희노애락과 도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불교의 소리, 범음, 범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천년의 바람, 천년의 염원 사천은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국가 위기 순간마다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구국정신을 뜨겁게 이어온 사천의 역사문화유산과 시대정신, 업적을 조명합니다. BTN의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은 BTN 앱과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정청래 의원 출당을 비롯해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가 내년 1월 하순경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불자들이 결집할 범불교도 대회는 2월 하순으로 예정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 규탄과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출당을 촉구하는 전국 승려대회와 범불교도 대회 일정이 구체화됐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 실무회의격인 집행위원회는 어제 2차 회의를 열고 전국 승려대회 개최 일정을 1월 21일부터 28일 중으로 하고 가장 유력한 날짜로 22일을 범대위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도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민주당 중앙당사와 광화문 및 서울시청 광장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전국 불자들이 결집할 범불교도 대회는 2월 24일부터 27일 사이로 장소는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종교 편향 사례를 전국의 지역 불교계와 공유하고 성명서와 입장문 발표, 언론활동 등 실천 행동 강화를 위해 종교 편향 불교 왜곡 지역 대책위 구성안도 논의됐습니다. 사업연합회 차원에서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고 중시하고 있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언론 밖의 여론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를 낸다고 봅니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사업연합회와 연대해 지역 활동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1월 전국 승려대회와 2월 범불교도 대회 등을 이어가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조직 확대 개편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좀 조직을 확대 재개편에 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위원회는 너무 작아. 그 밑에 또 실무지는 너무 애소하고. 이와 함께 23일 포교사단을 시작으로 중앙신도회 등 재가단체들이 바통을 이어 연내의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릴레이 항의 방문하기로 했으며 전국 비군의회와 수도권 주요 사찰들도 길을 이어 항의 방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집행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23일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거쳐 종교편향불교회곡 범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bt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가 종단의 최대 현안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최상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최 회장은 총무원장 스님 덕분에 지난달 직할교구 신도회 사무처를 열 수 있었다며 사무처가 신도 간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각자 신행활동을 하는 사찰에서 스님들과 함께 더욱 정진해달라고 당무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공연 뚜껑 없는 열차를 기획한 주식회사 이노이엔티가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김성환 이노이엔티 대표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별 대응이 없어 공연을 기획했는데 조계종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며 지난주 공연이 회양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향후 장기 공연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행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단의 큰 불사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기획전 7 아시아를 칠하다가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시아에서만 자생하던 온나무를 이용한 고급 칠공예품이 전시된 특별기획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고승대덕이 법상에서 법문할 때 지니는 불자 형형색색의 나전으로 장식된 불자는 부처님의 연화세계를 상징하는 듯해 상념을 털어내는 불자 본연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합니다. 모란꽃 장식이 매곡하게 들어차 있는 나전 7 경전함도 눈에 띕니다.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에는 경전함을 만드는 관청을 따로 두고 오칠 담당 장인과 나전 담당 장인 등이 분업했습니다. 불교에서의 오칠의 활용은 그런 불상 조성에 더 많이 썼었고 그 외에 불교 공예품에서는 저희 지금 전시되어 있는 어떤 굉장히 고급으로 만든 불자라든지 또 고려시대 경전을 보관하던 경전함 같은 것들이 칠기로 만들어진 그런 귀중한 물품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마지막 특별전으로 칠, 아시아를 칠하다를 개막했습니다. 아시아 각지에서 발전한 다양한 칠공의 기법을 살펴볼 수 있는 263점의 칠기를 선보였습니다. 아시아에서만 자생하는 온나무의 수액인 오칠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용되던 천연 도료로 물건의 내구성을 높임과 동시에 광택을 더하는 심미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칠공예인 나전 칠기와 함께 중국의 조칠기, 일본의 마키의 칠기도 전시됐습니다. 특히 불교 국가가 많은 동남아시아의 칠기에 불교와 관련된 전시품이 많아 눈길을 끕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다양한 칠기 장시법을 사용한 미얀마는 직물에 오칠과 금칠을 해 경전을 만들어 스님에게 바치거나 경전 상자나 공양구 등을 만들었습니다. 불탄모양의 화려한 공양구에는 오칠 반죽으로 입체감을 주고 유리 조각을 붙여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칠기 불교 공예품을 만들어 관광 상품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불교 의식이나 이런 데 쓸 물건을 한 번 쓰고 버릴 걸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칠을 사용했던 것 같고 또 그냥 단순하게 마감을 하는 게 아니라 유리라든지 또 어떤 부처님의 본생담이라든지 불전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아시아의 다양한 칠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는 7. 아시아를 칠하다 특별기획전은 내년 3월 2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제10대 중정을 역임한 해암당 성관대종사 20주기 추모 달해제가 어제 해인총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해인총림방장 원각대종사, 조계종 전개대화상 태어무관대종사, 해인사 주지 현흥스님, 문도대표 성법스님 등이 참석해 해암스님의 수행정신을 기렸습니다. 추모제에 앞서 문도스님들은 부도탑을 참비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문도대표 성법스님은 해암스님의 구도정신을 강조하며 달해제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해암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한 후 장좌불화와 일종식 등을 실천했으며 공부하다 주거라는 가르침을 몸소 보이며 호악의 수행표본이 됐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신흥사복지재단이 올해도 송년을 맞아 송년자비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장을 나눴습니다. 어제 속초시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제41회 송년자비나눔 행사에서 지역민 400세대의 5만원권 상품권과 생필품 등 총 4,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 측은 벌써 2년이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지역 내 많은 분들이 지치고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며 준비한 물품이 많지는 않지만 잠시나마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흥사는 2007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추석, 송년 등 매년 3회에 걸쳐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불교계를 넘어 지역사회의 온전은 정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회주신께서 항상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모두 부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할 때 진정한 불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곤 하십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서 신흥사 복지재단에서 조그마한 정성을 마련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리산법주사 서울분원인 서울강동구 성관사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사찰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관사 주지 원경스님은 어제 강동구청을 찾아 이정훈 구청장에게 김밥과 잡채, 떡, 과일 등으로 구성된 사찰음식 도시락 1,000인분을 전달했습니다. 사찰음식 도시락은 지역의 보건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1선에서 힘쓰는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앞서 성관사는 사찰 인근 지구대 등에 사찰음식 200인분을 지원했습니다. 원경스님은 코로나19 방역 1선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신도들과 함께 3일 동안 사찰음식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대전 충남지역단 2021년 포교전진대회와 단장 2취임식이 지난 19일 공주한국문학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각원사 주지 대원스님, 마국사 포교국장 진상스님, 역압동 포교사단 부단장 등이 참석한 전진대회에서 이만은 윤나겸 단장에게 취임하는 유희열 단장이 단기를 이어받으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포교환장 범회스님은 포교부장 선업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내년에는 포교사단이 대화 앞에 새로운 전법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하며 제8대 포교원 역시 현장과 소통하는 포교정책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진대회는 지역단장상 표창 및 공로폐수역, 포교사단 및 제6교구 장상을 비롯한 총재상 표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원호사가 인재불사를 위한 명정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원호사는 지난 19일 경례대웅전에서 주지 정관선인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꿈나무 각국이 명정장학재단 주최 2021년 동지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동아대 박진우 학생을 비롯한 초중고민, 만학도 등 68명에게 총 3,6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주지 정관선인은 많은 분들의 후원과 도움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오늘을 기억하고 나눔을 통해 힘든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꿈나무 각국이 명정장학재단은 인재불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고종 제주불교대학 총동창회가 올 한해를 돌아보는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9일 제주 옥불사에서 봉행된 송년법회는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구암스님과 김군호 총동창회장,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발언문을 낭독하고 구암스님의 연불치유 명상을 함께한 회원들은 올 한해 활동을 되돌아보며 더 나은 총동창회로의 모습을 다짐했습니다. 김군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움츠렀던 활동에서 벗어나 이민연세에는 앞장서서 활동하는 총동창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